네 안녕하십니까 100% 룰렛 당첨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! 수쌤이 당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고객님 핸드폰 번호를 앞쪽에 적어두고 지금 주면 되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? 바로 택배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번호 남겼다가 스팸 막 오고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거 싫네요 이럴 땐 KT 듀얼 번호 쓰세요 하나의 폰에 두 개의 번호로 통화, 문자, SNS를 편리하게 따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KT 듀얼 번호 그리고 similar 4시